와아 하하하하 와아 이게 이름이 뭐 들어? 너무 귀엽다 껴 껴 껴 껴 껴 껴 껴 아 좋다 왜 자꾸 이리 왜 이렇게 닫으라고 이러면 이 이름이 뭐예요? 갈매기 어 맞아 갈매기가 생각이 안 나 하하하하 여러분 갈매기들이 막 노래하고 있어요 아 예뻐요 제가요 마음이 조금 바람을 쐬고 싶어서 바람 쐬려 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인천 소래포구입니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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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왜 휴대폰이 앱 닫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파트도 많고 와아 우와아 햇님은 구름에 갈려있고 미세먼지는 가득 쌓여서 저 먼 곳은 안 보여요 여기 소래포구 달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아 제가 기분이 울적할 때 우성 운동을 하면 다 사라지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와아 멋있다 그런데요 아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풀려서요 인천 소래포구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 나갔어요 회에다가 술 한잔하구요 갈매기하고 친구하려고 왔어요 갈매기하고 친구하려고 왔어요 갈매기하고 친구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죠 아 그런데 아 그런데 소주를 한잔 회하고 먹었더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여기서 웃을 수도 없고 좀 안타까운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건가봐요 내 맘대로 다 안되니까 안되는건가봐요 난 다 잘될줄 알았는데 갈매기가 춤을 추면서 저랑 놀자고 하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정옥 김정옥 건강우선 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뵈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우아 세상에 우와 갈매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이씨 왜그래가지고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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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앱닭지가 차악 솟아요 갈매기가 엄청 많아요 춤을 추고 있어요 우아 바닷가에서 어둠한 집을 짓고 기분 좋다 갈매기들을 지금 10분 동안 같이 감상하고 놀고 있는데 너무 기분인 줄 아우 예뻐 엄마 아름다워 엄마 나 세상에 엄마 아름다워 엄마 아름다워 엄마 아름다워 워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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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지금 시장으로 오겠습니다 여기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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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